안녕하세요. 저는 지청욕입니다. 글쎄요, 항상 아쉬움이 많아요.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많은데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더 기대가 되지 않나. 그냥 항상, 글쎄요. 고민은 누구나 똑같이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품이 들어갈 때마다 작품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항상 계속 고민하고 대본을 좀 더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하고 싶은 작품은 많은 것 같아요. 장르든 캐릭터든 너무나 많아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해보고 싶어요. 어저께 처음에 콩콩이 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좋아해 주셨던 것을 느꼈던 것 같네요. 그래서 아, 너무나 열정적인 도시구나. 그리고 되게 활기차고 너무 어떻게 보면 번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활기찬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 되게 힘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어디든 다 좋아요. 콩콩도 한번 다시 여행으로 일를말고 여행으로 와보고 싶고요. 그리고 어디든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